4딩딩 1979년 12월 27일 물결표 은 중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이자 행위예술가이다. 내몽골 자치구에서 외조모와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베이징 중앙음악원에서 대중음악 작곡을 전공하였고 2008년 몽골 인도 티베트와 중국 한족의 문화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음악으로 채운 첫 솔로 앨범 얼라이브를 발매하며 데뷔 일렉트로니카와 전통음악을 이상적으로 혼합하여 아시아의 이니그마라는 칭호를 얻었다. 2000년 제9회 cctv 전국 청년가수대회에 참가하여 프로부문 통속창법 은상과 전국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상 을 수상했다. 2004년 중국 최초로 전자여자 목소리로 첫 앨범 자기 및 발표했다. 그 후 3년 동안 휴식한 후 사딩딩 으로 개명하여 참신한 사딩딩 만의 음악을 시작하였다. 2008년 영국 bbc 세계음악대상을 수상하여 이 상을 받은 첫 아시아 가수가 되었다. 마마천나 만물생 신향 시린 간가에 놓인 타라니 라구라고 비조와 꽃 신향 만물생 금상 천지기 푸른옷 여자 자유적으로 거는 꽃 성류 여자 푸른 줌마 우는 남남 쾌락절 작은 나무와 큰 나무 행운일 희연영박 자성 심경 천지기 내임하갈 여영수영 먼지가 노래하고 있다 황녀격세 지상의 사랑 2012 전산 취향월 찬말 행자무강 천뢰의 사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